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 1, 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창규 의원입니다. 현장에서만 구민 여러분을 뵙다가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 이문동 구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여 지난 6, 7대 행정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하였고 의회의 살림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제8대 구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을 수행하면서 동대문구의회 운영을 책임지며 의원들과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까지 4선의 구의원으로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5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지금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 새 4선의 의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가지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참 시간이 야속할 만큼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사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곧 정치이고 그 정치활동 영역에서 구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것이 구의원이라는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만큼 구청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고 자치법규 재개정도 그 수가 상당한 양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뎌야 하는 구의원들의 역할도 그만큼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에게 책임과 역할이 늘어난 만큼 지난 4선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4선 의원이신 만큼 오랜 시간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나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향후 활동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난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례가 많아서 저도 제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흥명공업사 이전과 이문이동복합청사 추진활동을 들고 싶습니다. 특히 신이문역 일대는 주택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일대에 꾸준히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흥명공업사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겸한 복합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되었고 현장 공사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복합청사와 공영주차장 개발이 늦지 않게 완공되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의회를 보면 여소야대의 상황입니다. 또 구청장도 12년 만에 바뀌었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활동하시는데 바뀐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나 뭐 그런 점은 없으실까요? 네, 구청 행정조직은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도 바뀌었고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의회 내에서는 여야간 존중의 기루가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원들도 당의 관계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여소야대 상황은 무관하게 원칙에 따른 견제와 감시를 기본으로 서로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큰 잡음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동네문구의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현재 우리 구의 총 19명 의원 중 초선 의원님들이 13명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 지난 의회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물론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 의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작은 갈등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의원 모두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시점에 예산 심의와 적극적인 조례 개정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문구 지역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건 사업도 다양한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실까요? 먼저 동대문구 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있게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설물과 건물들이 밀집되어 노후화가 심해진 우리 구에서 주거 환경 개선은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도시개혁과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기관,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본다면 우리 지역에 신인문역사 증개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일대는 구유지와 시유지가 지섞여 있는 데다가 또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코레일입니다. 이러한 여러 기관이 개입된 사업에서는 소통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진행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구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의견을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계획들이 좀 잘 진행이 되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 주시죠. 저와 가족들은 이문동 지역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조례,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과거 제가 대표 발의했던 조례 중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조례를 조례 발의 이후 실제로 동대문구에서 관련 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보면서 주민들에게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보람을 항상 되새기며 앞으로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와 효과 있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의원 김창규가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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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